전화 어디 계십니까? 전화? 전화 어디 가셨지? 성나라에서 사신이 온다는데 전화는 도대체 어디로 가신 거야? 내가 진짜 못 따라 여기 계신가? 여기도 안 계시네? 어? 저기 계신다 전화 하루 종일 어디 계셨습니까? 어딜 그리 잡고 가시옵니까? 따라오지 마라 전화 어디 불편하시옵니까? 요즘 식욕이 없고 기운이 없다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다 전화! 청나라 사신이 곧 온다고 합니다 오늘은 혼자 있고 싶다 청나라에서 특별한 영양제를 보냈다고 합니다 오라? 빨리 오라 해라 예 조언아 여봐라 거기계 아무도 없느냐? 찾으셨습니까? 전화? 사신은 언제 오냐? 여긴가? 전화! 어? 사신이 왔나 봅니다 안녕하시랍니까 전화! 소신이 몸에 좋은 영양제를 가져왔사옵니다 아이고 요즘에 힘이 없구나 기력이 없고 하는 일마다 힘이 든다 힘이 없으십니까 전화? 안 그래도 요즘 전화의 몸 상태가 걱정돼서 이걸 준비했습니다 선다펫에서 나온 N.C. 하루건강이옵니다 수의 영양학적으로 설계된 국내 최초 소형견 전용 종합영양 간식이라고 하옵니다 이거 하나면 전화의 관절, 면역력, 피부 모질, 장과 구강 등 활력에 도움이 되실 것이옵니다 단백질 칼슘, 조지방연, 비타민, 오메가3 등 13가지가 넘는 다양한 성분으로 구성된 영양 간식이옵니다 봐라? 그런 영양제가 있단 말이냐?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귀여운 젤리 형태라 이가 안 좋은 노령견이나 생후 3개월 이상 아기 강아지까지 전연령 급여가 가능합니다 또 이렇게 노즈워크용 간식으로도 너무 좋사옵나이다 음, 얄미! 오, 그거 참 좋아 보이는구나 맛은 어떤가? 난 맛없음 안 먹는데 저번에 가지고 왔던 영양제는 내가 맛이 없어서 먹기가 싫었단 말이다 그건 걱정 맛이 없어서 입맛가다로운 기미상궁들한테 먹여보았는데 엄청 맛있다 옵니다 궁금하면 한번 드셔보시겠습니까? 아마 맛보시면 맛있어서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니, 진짜 너무 맛있잖아 몸에도 좋은데 맛까지 좋네 앤슈하루 건강이 아주 맛이 좋고 기운이 난다 앞으로 영양제는 앤슈하루 건강으로만 준비해라 예, 주원아! 전문이 방긋하옵나이다, 주원아!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벌이